네, 알겠... 알겠어요. 선생님, 잘 다녀오세요. 네, 잘 다녀올게요. 네. 선생님! 여보세요? 끊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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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girl. 전에는 더 어렸었고 애기였고 그랬는데도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를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최설리라고 합니다. 잘못한 일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최설리라고 합니다. 어깨에 짐이 너무 많고 무서웠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고개감이 되게 부담으로 본의 아니게 표출되는 경우가 많았던. 네. 하라고 하면 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각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왜 해야 되지? 저랑은 그 옷이 안 맞았던 것 같고. 옷이 안 맞으면 보통 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그렇죠. 무섭고 앞날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있는 힘껏 막 버틴다. 보호를 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방어를 하느라 너무 급급했던 것 같고. 진짜 힘들다고 얘기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진짜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낸 느낌. 그냥 진짜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낸 느낌. 진짜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낸 느낌. 그냥 그냥 같이 덩그러니 남겨낸 느낌. 그냥 같이 덩그러니 남겨낸 느낌. zing 깜짝 놀러와 smell 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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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실 지니 상점에는 다양한 물건들을 팔지는 않아요. 다양한 물건을 팔지는 않지만 무언가를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기서 지금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팝업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찾아오는 손님들은 되게 다양할 것이고 팬들이든 팬이 아니든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든 니찬의 펑 가른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나의 사랑,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나만의 사랑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게 됐죠. 진리 상점 대표 진리 상점 대표 진리 상점 대표 최진리라고 합니다. 여기인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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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멘트 반장님 가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 하하? 하하! 안녕하세요. 아, 한마디? 전혀 예상 못했는데...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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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 우리 진리성전 대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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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박수를 안 치네? iev 堪 방에 들어왔어요. 꼬불꼬불 머리가 되었다. 머리가 엉켰다. 머리가 길었다. 바장을 지웠다. 머리가 길다. 머리가 길었다. 머리가 길었다. 머리가 길었다. 제가 지금 생기가 안 뒀는데 잠시만요. 제가 세수를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괜찮나요? 좀 덜 아파 보이나요? 좋네요. 사실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머릿속에서 생각하느라 많이 꼬여요. 그러다가 말이 엇나갈 때도 있고 이렇게 일시정지가 될 때도 있답니다. 뭔가 배터리가 꺼질 때까지 찍어야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예쁘고 있어요. 나쁘게 잘 안 한 잔. 이제는 그리스도를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바꾸고 있어요. 제가 오빠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주변에서 여기저기 안 좋은 소리들이 많았을텐데 그 주변은 어떻게 느껴졌어요? 음... 좋은 노래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어느샌가부터 느껴지기 시작했고 공황장에는 좀 어렸을 때부터 그때는 약을 먹지도 않았으니까 힘들어서 버텼는데 근데 진짜 힘들다고 얘기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물론 그 사람들 또한 제가 뭐가 힘든지 이해를 못했을 거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게 답답함이 있었던 거 같아요 저랑은 안 맞았던 거 같아요 한참 외로웠겠다 네 약간 안타깝다 안타깝다라기보다 아쉽다 아쉽죠 근데 그때가 있었어서 더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 그래도 늘 되게 낭떠러지 같은 상황에서 손잡아주는 사람 한 명씩은 있었던 거 같아요 그 사람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았나 네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 다행이네 오빠가 제 편이잖아요 아 그래? 당연하지 예 네 네 와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진리상정 대표 새 진리라고 합니다 네 너무 귀엽다. 아 어떡해. 지금 바지랑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막 투박해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편하다. 너무 좋아요. 설리 효과라고 혹시 아시나요? 저희도 그렇게 만들어야겠네요. 솔드아트 되게끔. 베이지 핑크 같은. 베이지 핑크. 약간 이런. 아 네. 아 예쁘다. 그래서 진리 상점에도 리미티드 에디션을 하나. 저희가 준비를 해갖고. 음식에 내 이름이 적혀있다니. 빨리 에디션. 둘. 오해 하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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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점을 궁금해할까. 내가. 거짓말이면 올해 처음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재밌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일반적인 궁금증이 뭔데요? 응? 광고 참여자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심지어 마지막 씨를 남겨둔 채로 이걸 하긴. 진짜 미친년인가? 진짜 미친년인가? 진짜 미친년인가? 손으로 tra Main pulled him. 진짜 미친년 ollut. 감사합니다.